경찰에 마약 범죄자를 신고한 뒤에 검거 과정을 생중계해왔던 한 유튜버가 생방송 도중에 경찰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. 경찰은 이 유튜버가 검거 영상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여현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잠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남성의 차량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. 유튜버 A 씨는 옆에서 이 과정을 실시간 중계합니다. 그런데 갑자기 A 씨에게 누군가 다가오고. 경기 남부청 강력범죄수색이 OO합니다. 신분증 줘보세요. 이후 압수수색 영장이 보이고 방송은 끊겼습니다. 시청자들은 영문을 모른 채 채팅방에 질문을 쏟아냅니다. 경찰이 A 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근거는 공갈 및 마약류 광고 혐의입니다.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이나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이들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하고 이 과정을 생중계하는 유튜버입니다. 때문에 공익신고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한편으로는 검거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마약사범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A 씨가 신상이 담긴 영상 유출을 막고 싶으면 영상을 사는 것도 방법이라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들인데 현재까지 3명이 경찰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 A 씨는 SBS 취재진에게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건네받은 것일 뿐 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SBS 여영규입니다. SBS 여영규입니다.